안녕하세요. 유닉TV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호하심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그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희생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엄숙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놀라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그의 귀를 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엇을 그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따라오느라라는 명령의 복종이었던 것입니다. 3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